태양강으로 끝없이 항해하는 전기호트, 오션고잉입니다. 오션고잉은 태양강 비행기와 자동차처럼 상단에 배치된 태양강 패널의 에너지를 통해 항해하는 프리미엄 묘트인데요.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새 태양강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. 물론 다양한 이동수단에도 이미 태양강 패널이 적용된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죠. 스위스 태양강 에너지 업체인 솔라임팩트에서는 이 태양강 에너지를 활용해 끝없이 항해하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전기호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. 요트 하든에는 800k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. 상단에 배치된 태양강 패널을 이용해 얻은 전기 에너지가 이 배터리에 저장되게 되죠. 구동되는 엔진에는 500kW 엔진 2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. 이 엔진 시스템으로 최대 22노트,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전기의 힘으로 구동되어 항해 시 소음이 적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. 오션고잉의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이나 상하로 크게 흔들리는 피칭 현상을 90% 이상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. 요트의 주위에는 대형창이 적용되어 탁퇴인 시야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요. 전체적 구조로는 목재가 사용되었으며 내부에는 주방과 샤워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태양광으로 끝없이 항해하는 전기호트, 오션고잉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